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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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치키지 않는 다음날 후추 치즈볼 진짜 짱다 잘 어울리네요 딱 맛있게 잘 어울리네요 이건 쫀득쫀득 하고 맛있게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진짜 버터 중요하네 아주 좋지만 매콤하고 중국어치다 隻이지만 너무 너무 맛있네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앙콤한 맛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뼈가 엄청 달콤해요 뼈가 엄청 달콤해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주문한 것 같아요 먹방은 정말 귀엽네요 너무 맛있어요 면이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에서 너무 맛있어요 면이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